1956년 중국의 한 마을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살고 있었던 한 부부가요. 원인 불명으로 한날 한시에 같이 죽은 것의 시작으로 얼마 채 지나지도 않아서 이 인근에 살고 있었던 4남매가 한 곳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한 노부부가 사망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4남매까지 또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밖에도요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마을 주민 역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등 한 마을에서 무려 7명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 북경으로부터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천수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수산. 이곳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황제가 묻혀있는 곳으로 국가 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올려져 있는 정말 대규모 왕릉이 있다고 해요. 천수산이라는 이곳에. 명나라에 13명의 황제가 묻혀있다고 해서 명 13릉이라고 불리는 이 왕릉에는요 13명의 황제는 물론이고요 7명의 후궁 그리고 1명의 태감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태감. 태감이 뭐야 싶어서 이거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전상에는요 약간 우리나라 내시 우리나라 내시 같은 사람이 명나라의 태감이라고 불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1955년 중국의 인민공화국에 의해서 명 13릉 중에 명나라 13대 황제인 만력재라는 분이 묻힌 정릉 발굴 계획안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분이 묻혀계신 땅을 파내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에 대해서요 일부 학자들은 왕릉을 발굴할 만한 기술력이 현재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왕릉을 훼손할 위험이 많다. 섣불리 지금 손에 대버리면 안 된다. 라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이 계획안을 발표했던 왕릉 발굴의 총책임자였던 베이징시의 부시장 우한이라는 이 남성이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가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냐 계속해서 이 추진안을 계획시키겠다라고 해서 이 왕릉 발굴을 계속적으로 강행을 시킵니다. 사실 13대 황제 만력재라는 이 황제는요 명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왕으로 많은 미스터리를 가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분은요 우리나라 인진왜란 때 조선에다가 군사를 파견하기도 한 왕이라고 해요. 만력재 그런데 이 황제는요 48년 동안이나 황제 자리에 있는 동안 30년 동안이나 건강을 핑계로 조정해 나가지 않아서 여러 소문들만 무성한 황제였다고 해요. 여기서 조정이라고 하면요 왕도 신하들이랑 같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 건지 회의하고 법도 개정하고 의논하고 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 회의실 같은 곳 48년 동안이나 한 회사의 사장으로 있는 동안 회의실에 한 번도 안 나온 지가 30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의 말만 무성한 되게 직원들의 말만 무성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저 회장 어지간히 게으르다 어떻게 회의실에 30년 동안 안 나오냐 아니면 병이 있다는데 어떤 병이 있는 거지 여튼 고고하게 많은 관심이 있었던 총책임자 우한이라는 남성은요 이 발굴을 통해서 만력재의 여러가지 미스테리를 풀고자 했던 겁니다. 병을 알았다면 무슨 병을 알았던 건지 만약에 이 발굴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뭔가 여러가지가 발견이 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사건인 거죠. 국사책 하나가 아예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발굴이 시작된과 동시에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무려 두 달 동안이나 그치지 않고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백 년간 아무 문제 없이 만력재 황제 무덤을 지켜온 무덤 주변의 석조 수호상들 역시도요 이 발굴이 시작되면서 갑작스럽게 벼락을 맞아서 부서져버렸다고 해요. 파손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만력재 황제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두 명의 인부가요. 번개에 맞아서 목숨을 잃기까지 합니다. 아시겠지만 사람이 번개에 맞을 확률이 정말 크지 않아요. 로또 확률 당첨보다도 더 낮은 게 번개에 맞을 확률인데 그 번개를 두 명이나 맞고 죽은 거예요. 황제의 무덤을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연달아 안 좋은 징조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있음에도 발굴 작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요 이 무덤 속에서 금관 그리고 봉관 야명주 그리고 여러 가지 명상체 등 총 4점의 국포와 함께 3천여 점의 문화재가 땅 속에서 꺼내지게 됩니다. 엄청난 수의 문화재가 발굴이 된 거예요. 이것도 당시 망력재 황제 발굴할 때 그 영상입니다. 이런 게 다 발굴이 됐어요. 그리고요. 총책임자였던 이 우한은요. 제일 중요한 망력재 황제의 유해만 옮긴 후에 이 관 있죠. 이 관은 낡은 상자에 불과하다고 해가지고 폐기시켜버립니다. 유해만 딱 옮기고 관은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폐기시켜버린 그 관을 이 발굴장 근처에 살던 한 노부부가요. 와 이거 황제가 썼던 그 관이라 그러던데 우리 이거 가져가가지고 새로운 관으로 만들어요. 하면서 그 버려진 황제의 관을 주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노부부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인 불명으로 함께 사망한 채 발견된 그 노부부였던 겁니다. 정말 황제의 관을 주어간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요. 더 대박인 게 뭐냐면 이 노부부가 시신으로 발견된 그 장소가요. 만력제 황제의 관으로 만든 새로운 관 속에서 누운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기이하죠. 그 관 만력제 황제가 누워있었던 그 관을 주어간지 보름도 안 돼가지고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사망한 채 발견된 그 장소가 만력제 황제의 관으로 만든 새로운 관 속에서 누운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사망 사이는 원인 불명. 그리고 이 노부부뿐만이 아니라요. 한 젊은 부부도 무덤 발굴 현장에서 폐묵제를 몇 개 주어갔대요. 떼감으로 쓰거나 하려고 가져갔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부부의 4명의 자녀들이 갑자기 죽은 채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 밖에도요. 우연히 이 발굴 현장에서 버려져 있었던 만력제 황제의 유해가 담겨져 있었던 이 관의 뚜껑 있죠. 이 관은 노부부가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관 뚜껑은 어디 다른 곳에 버려져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관 뚜껑을 발견한 한 남자가요. 그 관 뚜껑 위에 쓰러져 가지고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사망 원인은 원인 불명. 즉 한 조그마한 마을에서 7명이 갑자기 연달아 죽어 나갔는데 모두 만력제 황제의 무덤과 관련이 있었고 그리고 모두 발굴 당시인 비슷한 시기에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다는 게 굉장히 기이한 거예요. 이런 확률이 살면서 얼마나 되겠어요. 우연이겠지 라고 그냥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황제 발굴 작업에 참여했었던 담당자들 담당자들 역시도요. 연달아 사망하기 시작합니다. 발굴 현장에서 현장 감독관을 했었던 한 남자가요. 비행기 사고로 발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했고요. 그리고 발굴 현장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사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했었던 한 사진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결국에 이를 계기로요. 중국 최고 권력 집행기관인 중국 국무원에서 왕능 발굴을 중지하라 라고 지시까지 하게 됩니다. 이상했던 거예요. 나라 전체가 생각을 해도 이 지금 상황이 발굴 작업을 중지해라.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요. 중국에서는 황제의 능을 황제의 무덤을 함부로 발굴하지 않겠다라는 정책과 전통이 형성이 된 계기였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원래 개인 조상의 묘도요. 함부로 파면 안 된다. 좀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길 수 있다고 많이들 알고 있고 실제 사례들도 있다고 하죠. 조상의 무덤을 함부로 팠다가 계속해서 악재가 연달아 발생한 그런데 한 나라의 왕 황제의 무덤을 함부로 판다면 그것 또한 잘못하면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길 수 있겠죠. 그것도 훼손을 최소화하는 기술력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막 왕릉을 파헤쳐가지고 발굴해 나간다면 원래 그냥 딱 생각하게 해도 왕이고 뭐고 이걸 떠나서 무덤 자체를 함부로 파는 행위는 좋지는 않잖아요. 개인적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까지도 만역재 황제의 무덤을 파니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듯 하다 해서 중지를 시킨 사건이라고 하니까 정말 귀신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준비하면서 좀 들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정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건가 정말 이 황제의 영혼이 되게 분노를 했던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중국의 만역재 황제 왕릉 발굴 사건에 관한 미스테리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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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